기프티콘은 주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에서 유통되고 있죠. 마포구에서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위해 골목가게 전용 기프티콘 앱인 두구두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지난 5일부터 망원동에서 시작했는데요. 앱을 통해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망원동 생활상권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동네티콘과 함께 골목상권 전용 기프티콘 앱 두구두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일부터 망원동 동네가게 20곳을 시작으로 최대 5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기프티콘 선물 및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은 두구두구 앱을 설치하고 지역을 설정한 후 동네가게의 기프티콘을 간단하게 구매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새로운 매출 활로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도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으로 인터넷 판매 기프티콘 하는 거를 참여하게 되면서 배울 점도 많고 가게 홍보도 좀 더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말에 두구두구를 알고 오신 분이 계시지는 않았는데 권유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3만 6천원짜리 박스를 3만 2천원에 팔고 있는데 이미 막 3박스씩 2박스씩 이렇게 사시는 손님들이 계셨거든요.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리고 판매를 했어요. 지금 구입하시면 나중에 연말에 또 연초에까지 쓰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강추. 저도 이미 많이 썼습니다.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 두구두구 앱은 골목상권에서도 오프라인 선물 문화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